테슬라 내부자 사이버트럭은 재앙입니다.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사이버트럭이 대량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테슬라 내부 관계자가 밝혔다. 로이터는 최근 테슬라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이버트럭에 장착되는 차세대 4680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생산해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모델S 등에 장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원통형 2170 배터리셀 7000여개, 사이버트럭에는 사이즈가 큰 4680 배터리셀 1360개가 들어간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셀 생산을 위해 기술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한 공정인 건조코팅 전극을 사용하는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건식 코팅 방식의 양극과 음극은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를 구축하는 훌륭한 방법이지만 이 기술은 아직 대량 생산을 추구할 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연간 25만 대의 사이버트럭을 생산하려면 하루에 거의 100만 개의 4680세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은 현재 연간 사이버트럭 2만 4천대가량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배터리만 생산할 수 있다. 테슬라 내부 관계자는 코드를 해독하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이미 건식 코팅 방식에 많은 견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상황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픽업트럭을 덮고 있는 두꺼운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을 구부리는 것도 또 다른 난관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테슬라는 지금까지 12대가량의 사이버트럭만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량이 2025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얼마나 칼 갈았길래 수백억 원 들여 언론사와 계약하는 까다. 애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습 지키기 위해 미국의 주요 뉴스 회사들과 라이센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애플이 계약을 위해 접촉한 뉴스 회사는 보그와 뉴욕커를 만드는 콘데네스트,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국인 mbc 뉴스, 잡지인 피플, 데일리비스트 등을 운영하는 IAC 등이다. 소식 통해 따르면 언론사 뉴스를 수년간 라이센스로 사용하기 위해 애플은 최소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올해부터 오픈 AI의 GPT나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 개발에 나섰다. 최근 관련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해서 업계에서는 내년에 애플의 ALM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돼 클라우드와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사와 라이센스 계약에 나선 것은 ALM을 학습시키는데 언론사 기사가 중요한 학습 데이터 중 하나인데 언론사들이 학습에 사용되는 기사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픈 AI는 지난 13일 유럽의 미디어 그룹 액셀 스프링거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채취 PT를 학습시키고 답변을 내놓는데 액셀 스프링거 그룹의 콘텐츠를 사용하기로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3년 계약을 통해 액셀 스프링거가 수천만 유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픈 AI는 지난 7월에는 AP통신과 1985년부터 이 통신사의 뉴스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뉴욕타임스에 3년간 1억 달러의 기사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 22일에는 3D 아바타를 생성형 AI로 만드는 허그즈라는 기술을 공개했고 iJAP라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 R&D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채취 PT가 덮친 AI 광풍, 세상 바꿀 혁명 올 한해 정보통신기술 시장은 유례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채취 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광풍이다. 대답하는 AI의 세계는 열광했고, 이는 인류의 삶을 뒤바꿨다. 현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은 생성형 AI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으며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역시 생성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 SK, LG, KT, Aver는 물론 NC소프트 등도 원천기술 개발과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생성형 AI 가우스를 선보였다. 이는 사내 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기술로 시작해 내면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본격적으로 탑재된다. 언어, 코드, 이미지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 가능하다. 온 디바이스 AI로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시켜 정보 유출에 위험을 줄인 것도 특징이다. LG는 생성형 AI X1 2.0을 공개했다. X1 2.0은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답변하는 이중 언어 모델이자 아날로그 시각 정보를 데이터로 변화하는 비전 모델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X를 공개했다. 하이퍼 클로바X는 비즈니스에 최적화한 초대규모 AI 개발 도구인 클로바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AI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았다. AI 기업으로의 변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SKT는 2022년 GPT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 A.DAS을 선보여 한국어 대형 언어 모델을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분야에 상용화했다. 게임업계에서는 NC소프트가 지난 8월 최초로 자체 AI 언어 모델 바르코를 공개했다. 바르코는 NC소프트의 ALM 통합 브랜드로 기초 인스트럭션 대화형 생성형 모델로 구성된다. 바르코 기반 생성형 AI는 게임 제작에도 투입된다. 올해 정보기술 기업들이 AI 모델 공개와 서비스 출시에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본격적 성과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2023년은 오픈 AI로 촉발된 인공지능 혁명이 수많은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등장시킨 한 해였다라며 향후 AI를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며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 도메인별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채취 PT를 통한 오픈 AI의 빠른 성장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 AI 개발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어 자사 LLM과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아이비엠과 메타 등 50개 기업이 오픈소스 기반의 동맹을 맺기도 했다. 중국 테슬라 니오 프리미엄 세단 E-T9 공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가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모델을 공개했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니오는 이번 모델을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계획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니오는 최근 중국 시안에서 니오 대의 행사를 열고 고급 세단인 E-T9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투자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E-T9은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혼합한 형태다. 전자는 5,324mm, 전고 2,016mm, 전폭 1,620mm로 지난해 출시된 E-T7 세단보다 199mm 길고 115mm 넓다. 휠 베이스도 3,250mm로 E-T7보다 약 190mm 더 길어졌다. 내부에 14.5인치 올레드가 부착되고 뒷좌석에는 접이식 테이블과 미니 냉장고도 제공된다. 신형 모델에는 니오가 자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도 탑재됐는데 이 반도체를 탑재하면 기존 자동차 업계의 평균보다 75% 빠른 초당 6조개 이상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자체 개발한 대형 원통형 배터리 셀 등도 탑재된다. 최대 600kW의 고속 충전 기능도 포함됐다. 윌리엄 리니오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선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플래그십 고급 세단을 만들고 있다며 E-T9은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니오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바이바흐, 아우디 A8, BMW U7 시리즈, 포르쉐 파나메라 등 프리미엄 자동차들을 언급하며 신규 모델이 경쟁해서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도 설명했다. E-T9 가격은 80만 위안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4년 창립 이후 니오가 개발한 모델 중 가장 비싸다. 인도 시기는 2025년 1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니오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니오는 2014년 창립 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1에서 11월 EV 판매량이 약 14만대로 목표치인 25만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